화성시가 작년 하반기 동탄중앙이음터를 선보인 데 이어 동탄2제1중이음터 기공식을 개최하고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마을교육공동체 되살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음터는 학교 부지 안에 교육, 문화, 복지, 복합시설을 건립하고 연접한 공원에 운동장을 조성하는 화성시만의 특화된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브랜드입니다. 시는 이음터를 활용해 학교와 마을, 사람을 하나로 이어 공동체를 회복하고 특화된 프로그램과 시설을 바탕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첫 삽을 뜬 동탄2제1중이음터는 총 사업비 260여억 원이 투입돼 부지 3,300제곱미터에 건축 연면적 1만 1,723.87제곱미터, 지상 4층 규모로 2018년 8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제가 화성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시민들께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성시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창의 지성 교육입니다. 화성의 아이들은 지금 찬이적인 아이들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음터는 말 그대로 학교와 마을, 사람을 하나로 이어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마을교육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앞서 ICT 특화 프로그램을 선보인 동탄중앙이음터와 달리 동탄2제1중이음터는 연극, 영화, 미디어 시설이 특화돼 지역 청소년과 주민이 직접 무대에 올라 공연을 선보이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인석 화성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화성시 전역으로 이음터를 확산시켜 진정한 평생교육도시이자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도시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